진짜 인생 걸고 마지막 판 갑니다. 이거 올라가면 무조건 채린져야 돼요. 맞지? 인생 걸고 갑니다. 인생 건다. 잘될 때 그냥 필에다가 몰아붙여. 여러분 구독 누르면 여자친구 생깁니다. 정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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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가 온 게 신의 한수야. 진짜로. 귀인일세. 귀인일세. 진짜. 귀인일세. 아. 마지막을 넘어야 된다. 인프를 넘어야 내가 올라간다. 인프를 넘어야 챌린저로 올라간다. 인프를 이겨야 올라간다. 빼야 돼요? 빼야 돼요? 나이스! 오케이. 차이는. 걸리면 걸리면? 나이스. 난 밀어줘요. 귀가차는데 나보고. 인프가? 형 집중이야 집중. 집중이야 집중. 다들 기분 좋아지는데? 맞춰야 돼요 저거. 아 이거 좀 기가 찼네 저거 나보고 저거 일부러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잡았고요 자르반 위에서 오고 있는데? 자르반 오고 있는데? 아휴! 아유 괜찮아 괜찮아 지크에 지크 나와서 지금 괜찮아요 팀 많이 빠졌다 다했어 성길이 높게 성길이 높게 성길이 높게 노프리에다 오고 싸이니 먼저 갔어요 이래 먼저 이랬는데 성길이 높게 잘하고 있어요 나이스 이제 미들 쭉 가면 돼요 어 미들 쭉 가요 미들 쭉 가요 미들 쭉 가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겼어 이겼어 아니요 보수로 달려요 보수로 보수로 핀 찍고 달려요 보수로 보수로 달리라고 보수로 달리라고 이새끼들아 보수로 달려 빨리 쳐요 앞에서 그냥 다이소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나 우아 미쳤다 아이고 야 이거 아우 열리스 진짜 아 궁 없구나 아 궁 있는줄 아니 서포터가 존나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좀 키워주던가 해야지 아니, 아니, 내가 뭘 못하잖아, 디레야지, 뭘! 아니, 내가 뭘 못하잖아, 막금받아! 정진이 말리겠어, 조금만 더 했는데! 나 상대해도 저래! 너 어떻게 합니까? 아니, 우리 나무도 안 오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냐, 스레시로! 반따 조합은 저기가 존나 좋고! 반따 조합이고 나발이고 스레시가 뭐! 우리 서포터는 맨날 저 뒤지고 있고! 저 뒤지다, 나 오겠어, 네가 이 말에 쐈어!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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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그냥 쇼모치는 걸 해야 돼요, 답이 없어요. 정진아, 뭐, 뭐, 뭐 할까, 뭐 할까? 우선 이렇게 해놔서 찍힌다, 너는 혼자서, subtract! руки, 잘 나눠버린다. 난 원래 타이트스일 손만라 stereotyp 슬레인지으로 너무 가는 열망이 뭔가 보여가지고 내가 한번 알려주겠다, 이런 마인드? 근데, 갈 수 있을 거 같아요, 지금. 아, 진짜로? 내가 형이 옆에서 보면서 좀 알려줘, 오케이? 네. 오케이. 목소리 진짜... 이렇게까지 자꾸 잘 했나? 진신이에요, 오늘. 잘했... 네. 오늘 녹음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잘해서 이거들아야겠다 한번 몇점이야 진짜 아 진짜 대박이다 야 몇점이야 몇점이야 아 정재야 네델이 우졌다 진짜로 와 야 근데 진짜 결국 솔렘으로 갔다 맞지 진짜 솔렘으로 갔다 이거는 잠깐만 몇점 점수 봐야돼 아 제발 자 몇등 되냐 우와 깡통영림 235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무조건 첼 무조건 첼이야?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재야 고맙다 고맙다 정재야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우유 하하다 하하하하 bought